이번엔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서울 동남도회 선거 무효 소송은 어떻게 돼가는지 전해드립니다. 첫 심리를 시작한 이후 두 달이 다 돼가는데요. 통상 선거 무효 소송과 같은 행정 소송은 60일 안에 빠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재판국이 부담을 느껴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정 통합총회 재판국이 서울 동남도회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세 번째 논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부노 회장의 노 회장 자동 승계 여부와 회의 정족수, 투표수 등 기존의 쟁점 사항을 다퉜습니다. 지난 2차 변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심리는 지난 12월 19일 이후 두 달이 다 돼가면서 이번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판결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완섭 노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노회 결의 무효 소송권을 총회 재판국이 선거 무효 소송과 병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회 결의 무효 소송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빈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닷새 전인 지난 8일에서야 선거 무효 소송과 노회 결의 무효 소송 두 건의 변론 기일을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했습니다. 변론 기일 통보가 늦어져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피고 측이 재판에 불참하는 등 총회 재판국의 미숙한 행정 처리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다 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총회 재판국이 두 사건의 심리를 같은 날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건을 병합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의 무효 소송의 심리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전체 판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단체들은 선거 무효 소송과 같은 행정 소송은 60일 안에 최대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한다며 총회 재판국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